최근 일본에서 갑자기 내렸던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산사태와 도로가 침수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기상청은 어제 5월 19일에 내일 5월 21일 토요일부터 다음달 6월 20일까지 1개월 예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6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서일본, 동일본의 강수량은 작년보다 같은 시기 대비하여 많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온은 동일본지역은 작년보다 더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폭우와 더 기온이 높을 것이라면 작년에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 관동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사흘간 폭우가 쏟아졌으며 48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313m로 평년 7월 한달 강수량 242.5mm를 뛰어넘었으며 시조오카현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최대 400에서 5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조오카현 아타미시 아즈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대형 산사태로 22명이 사망했으며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히로시마현에도 최고 수준의 호우특별경보가 발령되었고 최소 6만9천5백명에게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후쿠이시 산간지역에 위치한 마을인 오타니초와 다카스토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끊겨 총 61가구 121명이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놓였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여 여름 내내 일본은 최악의 폭우와 태풍 피해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WMO 세계기상기구는 이틀 전인 5월 18일 수요일에 IPCC 보고서를 전세계 언론에 동시에 배포하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조사 결과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 중 4종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13.2ppm으로 산업화의전보다 49% 늘어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가장 높게 올라갔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높이도 관측사상 최고치로 찍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후는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기후변화를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중국 중동부의 허난성 정조시의 시간당 201.9mm의 폭으로 500여 명이 3시간가량 지하철에 갇혔다가 구조됐으며 고립된 지하철 바깥 물높이가 안보다 훨씬 더 높아 믿어져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1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수지 재방이 무너지고 20만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으며 정조우에서만 3만6천명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5월 19일에는 폭우로 승객들이 타고 있던 중국 저정성 항조우시에 지하철 진사우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또한 작년 여름에는 서유럽 홍수가 발생하여 포가 영국에서 시작되어 독일과 벨기에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이면서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저지대 국가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국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베네루스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한국 병인 2, 3명 포함하여 독일에서 최소 133명, 벨기에에서 수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실종된 사람도 천여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미국 넷스벨리의 기온은 54.4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의 5월 18일 발표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후는 기후붕괴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고 재성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심한 기상이변이 지구촌에 속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일본 열도 전역에서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들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 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3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 집안에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최근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은 오늘 내일 5월 21일 토요일부터 다음 달 6월 20일까지 1개월 예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 6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서일본, 동일본의 강수량은 작년보다 같은 시기 대비하여 많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온은 동일본 지역은 작년보다 더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5월부터 이렇게 많은 비와 폭염이 일본을 한 달 동안 강타할 경우 정작 7월과 8월에는 태풍과 함께 일본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불을 닫힐 수 있는 일본의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내일인 폭우만으로도 일본 전역에 도로 곳곳이 붕괴되는 사고들이 발생하였으며 도로 복구 작업도 늦어져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예현에서는 20미터 규모의 낙석과 토사와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계속하여 연속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한 번의 후쿠시마 강진이 발생할 경우 3월 16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당시처럼 도로나 다리,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반전 단수가 되고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전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계속하여 후쿠시마 지역에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지역의 토양 액상화 현상이 더욱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제는 만약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또 한 번 발생한다면 지난달 3월달처럼 도로나 다리,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더욱 큰 참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름에 발생하는 후쿠시마 지역의 지진과 봄에 발생하는 후쿠시마 지역의 지진은 그 영향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